아이고 아이고 뭘 또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을까? 아이고 아이고 송혜오빠 이거 잡사봐요 그래 그래 한번 그냥 무조건 먹어보라고 아이고 시원하고 달고 맛있어라 아니 이게 이 맛있는게 이름이 뭐요? 산딸기기스 여심이라 얘 여심? 여심이라 여심? 여심이 뭔데? 여심은 얘 여자의 마음같은건데 여자의 마음같은거? 여자의 마음을 억수로 몰라주는 사람이 있어가 제가 이 자리에 나왔어요 그 여자의 마음을 억수로 모르는 사람이 있어가 이 자리에 나오셨다 아 제가 어떤 사람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동안 제가 용기가 없어서 못했거든요 아이고 너무 수집구나 아니 근데 내가 있으니까 내가 도와드릴게 이름이 뭐야 이름이 네 네 김동수씨요 네 김동수씨? 여봐요 여기 계신분들 가운데 김동수씨가 누구에요? 빨리 손 들고 일어나세요 빨리 큰일났어요 빨리 야 인물좋다 인물좋다 인물좋아 미남자네 하고싶은 얘기 다 해봐요 어디 내가 딱 있을게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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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수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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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요 동수씨를 사랑하나봐요 어 어 야 참 예쁘다 예뻐요 눈물까지 흘리고 또 저거 뭐야 야 카메라 돌려 내가 어디가 좋아서 그렇게 말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망설였을까 그냥 다 좋습니다 그냥 그냥 다 좋다 역시 솔직한 얘기입니다 소년자 멘트의 멘트 아 산딸개이키스 여심은예 이 땀은 시하고 야 이거 노골적인 피아니고 안 돼 이거 야 야 빨리 노래로 가자 바로 어 아 벌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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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척추가 나오네 자 그러면 손현자씨의 노래 박수로 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씨 그림 좋았는데 야 저 좀 빼 알겠습니다 이겨낸사람이 아 좀 봐주시고 아 그치 저거 웃은 날 나를 느꼈어 내가 기다리던 사람이 바로 너란걸 난 난 내게 말하고 싶어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모든 것을 내게 주고 싶다고 어떻게 해야 내 맘을 알겠니 니가 나의 전부라는걸 니가 나의 전부라는걸 아 해